2번, 2번, 2번 Y는 O에 X승행의 드래프를 무슨 대칭? Y축 대칭하고 X축으로 2만큼 Y축 하강으로 N만큼 이동하면 3,4 분명을 지나지 않는데 O에. O에 X devenged? O에 X쪽 Y축은 얼마? 그 후에 마이너스 엑스 얼마 그렇지 플러스 2g 이것이 저 새끼 그림 그리면 누구세요 이게 와이가 뭐보다 크거나 낫다 n보다 크거나 낫다지 이해해 그러면 몇사분 면 지나지 말라고 3사분 면 지나지? 3사분 면 여기야? 맞지? 그러면 n이 여기 있으면 안되네 위에 있어야 되는거야? 정수에는 최고 값이네 아 상관없구나 이렇게 와이가 n지 이렇게 되는거 맞지 안맞아요? 이해해야하네요 맞죠? 그럼 3사분면 지나지 말라고 축을 넣었게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있으면 X축 X축은 어딘가 있겠지? 맞아 이렇게 있어도 되지?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거 아냐? 그럼 3사분면 안된다고 아냐? 그 얘기는 무슨 절편? Y 절편이야? 맞아 맞아 Y 절편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이해해야하네요 이해하지? 그죠? 그래서 Y 절편 X가 0일 때 아냐? 네 그러면 25 더하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네? 네 얘는 마이너스 25일 때 되겠다? 이해해야하네요 이해하지? 네 Y 절편 선생님 저는 X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할건데요 그래도 상관은 없네 됐죠? 근데 X 절편 거는거보다 Y 절편 거는게 더 쉬워? 알겠는거? 알겠는거? 네 8을 더하기 Y는 로그 2에 2X-4 맞아?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5 맞죠? X는 1 X는 5 로 불러싸인 면적 부활한다 자요 함수가 두개가 있어 서로 다른 함수 두개 무슨 생각 해야돼? 서로 다른 함수 두개 있으면 그 둘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라 그랬어 그 관계는 역함수 관계일수도 있고 대칭일수도 있고 형행이동일수도 있고 닮음일수도 있어 알겠어? 닮음은 뭔지 모르겠지? 학대 축소 얘기해줬었지 내가 이해가 안 돼? 2분의 1으로 되는 거 오토바이 늘리는 거 이런 거 그치? 그런 걸 닮음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런 친구 보니까 밑이 2로 갔네? 그럼 뭐가 같다는 얘기지? 밑이 같으면 공유리 같아 밑이 역수여도 공유리 같아 알겠죠? 지수로 감소에서 밑이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야? 평행이동에서 포괄 수 있다고 대칭해서 포괄 수 있다고 공유리 같으면 공유리 같다면 어르신 넣어두세요 삼각함소는 평행이동에서 포괄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중독시켜야 되는데 뭐야? 삼각함소는 주기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뭐 주기 같아야지 또 뭐라 불러 포 포 포기 같다고 포괄 수 있다고 포괄 수 있다고 해주는 새끼는 뭐야? 지수로 아니거든? 아니거든? A 사인 오메가 X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포괄 수 있다고 결정하는 새끼는 누구야? 문자 중에 A야 알겠지? 이 새끼가 같거나 보호가 반대면 포기 같은 거지? 이해돼? 그리고 이 새끼가 같거나 보호가 반대면 주기가 같은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래야 포괄 수 있다고 알겠지? 네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로그 2에 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애가 이 새끼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하면 돼? 얘가 더 편해서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얼마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 아냐? 이해해요 안해요? 맞니? 너가 잘못 썼구나? 2x-3에 이렇게 돼 있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그러면 쟤네는 로그 2에 X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없어 아니지?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해야 해? 맞죠? 그럼 얼마만큼 평균도 한 거야? X축으로? 할 만큼 평균도 한 거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이렇게 있는데 얘랑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고? 팔만큼 평균 이동했다고? 이게 얼마라고? Y축으로? 팔만큼? 이게 팔 미친거죠? 왜이래? Y축으로 팔만큼 평균 이동했다고? 이해돼요? 알겠어? 이면적 구해라 이거 아냐? 이해하니 안하니? 이해하니 안하니? 응 그럼 이건 뭐랑 같아 결국? 이 평행사변인 면접과 같은 거지? 이해해? 이해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오래잖아 6일이 얼마? 4,8에 32하면 되겠다 이해하고 뭐 어 ㅇ 로그2에 B분의 A 로그8에 에비상승 로그 AB를 구하래 뭐랄야 돼 앞에서 질문하신 분을 뭐랄야 돼 그래 밑으로 팔로 통일할래 2로 통일할래 팔로 통일할래 편하죠. 여기다가 3승짜리면 되지. 이해하자 이해한대요. 이해하죠. 2로 통일할때가 편할때도 감옥이 있어. 높은걸로 통일할래가 더 많아. 그게 더 편해. 편한게 그죠. 이미 새끼가 앱이 상승이지. 약불되고 A제곱은 B6승 나와 안나와. 그러면 다 양수니까 A는 B3승 쓸 수 있어. 되지? 어? 야 성우님 이거 얼마야? B3승 이거. 왜 끝을 올려? 되죠. 13번 세타가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 파이 세타와 7세타가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로 세타와 7세타의 동경이 세타와 7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때 뭐해야돼? 둘이 빼. 그렇지 둘이 빼. 질문하신 분 누구야? 너야? 너야? 너 뺀게 뭐야? 그냥 빼면 얼마나봐? 야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180 파이. 그거를 일반각으로만 쓰라고. 이해해요 안해요?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6세타지? 그러면 누구 곱하면? 여기다가 6 곱하면 6파이네? 맞아? 여기는 9파이지.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가능해? 4만하나 밖에 안가능하네? 이해해? 이해해? 그럼 6세타는 몇 파이야? 7파이. 그럼 세타는 6분의 7파이로 나오겠네? 이해해야네? 알겠노? 알겠노? 자 그 다음에 몇번? 몇번? 6번 로그2에 이렇게 쓸 수 있는거지? 맞아요? 마이너스 4로그2에 x 거기 2로그 x에 2네 2 모두의 실근의 합을 구하란다. 뭐하면 돼? 좋아. t 플러스 1의 제곱이야? t 마이너스 4t야? 더하기 t분의 2야? 인정해? 독립 좀 하자? 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t분의 2에 마이너스 1은 0인가? 맞아요? 뭐 곱해요? t 곱하자? t3은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이제 풀 수 있어요? 인수분해야네? 반말이야? 반말이야? 아니, 반말이야? 아니, 반말이야? 아니, 반말이야. 진진해 거 음질 마이너스 1 인정 어? t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 인정 맞아? 로그2에 x 이게 t죠 t 2 2 1 세기 인정 x 4 2 1 인정 뭐라고? 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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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안돌렸다고? 네 퍽서 받아 자 y는 fx 가 있죠 y는 fx 질문이 어 타토 연구대보다 질문이 한 이거 몇 개?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열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더 많네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운동한 그래프가 y는 로그3에 3x 더하기 12에 3x 더하기 12 알겠죠 그랬더니 얘가 뭘 지나 2,0하고 8,1을 지난데 어떻게 풀면 되요? 질문하신 분 누구요? 저가 누구야? 민혁이 어떻게 풀면 되요? 사람이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아닌데 얘를 찾아야 될 거 아냐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얘 되잖아 사람이 말할 수 있다니까 이 생각이 안들어 거꾸로 가면 되겠다는게 X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들어가면 되지 얘를 맞아요? 그러면 Y는 로그에 3에 나 지금 빨간색으로 쓰면 안되지 오답 빨간색불에와 파랑색이나 자 로그 3에 맞지? X 더하기 4 아니야? X 더하기 4지 3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X 더하기 M 더하기 4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이게 FX인거지 이제 이해해요? 여기다 이 집어넣고 풀면 돼 신고밥 약밥 약밥 야 어저께 선생님 생일로였는데 어떻게 C댄 것들이 진짜 문자봐 아 학습하다 내가 생일적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네? 내가 알려줬잖아 상영로그 할때 0404 존나 나오지 않았어 그때? 로그 8.1로는 0404 이래가면서? 아 역시 아무놈이 없어 요즘엔 스승과 제자 사이가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그죠? 어? 어떻게 안되면 되지? 지랄을 해요 진랄 생일 보이잖아 아예 내가 아예 안들어가 있나 보지 친구가 안되있나보지 섭섭하다 아예 이름 모를 사람 이렇게 되있나보네 저자는 뭐고 아예 생일을 아예 안되는데 아 그랬어? 네 자 Y는 파리 한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한점에서 만나래 야 어떻게 풀어 얘가 X댄이하고 한점에서 만나래 어떻게 풀어 황은이 뭘 망설여 그려요 그 말 나오는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몇 번을 했는데 만나래 그려요 그려 새끼야 이런 얘기잖아 알겠어? 그럼 이 새끼 그려야되잖아 그럼 뭐부터 해? 황은이 너 왜 계산실수 한거야 색칠 안해 과정을 색칠해서 보내? 고쳐야지 알겠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려 야 로그 한구 그리는 방법 얘기해봐 어? 아이씨 미치에 영국 지랄을 해 오 내가 언제 갈려줬어 로그 한구 그리는 방법 아이 이런 쪽까지 그냥 어? 그렇게 공부해도 되겠죠 노간구 그리는 방법 정육지역 정육지역 정육지역을 잡아? 노간구 그리는 방법 이런 얘기 다시 했잖아 아이씨 아 쪼다 새끼 인기 정육지역 저렇게 나와야 돼 너 정육지역이라네 정육지역 잡고 그지? 엑스가 20분에 피보다 작고 하나 못 잡은지 용은 없는 거야 오늘부터 개무실을 해 주겠어요 그렇죠 두모로 바꾸고 그지? 네 그러면 엑스는 2분의 b 그리고 왼쪽으로 가고 밑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엑스는 2는 한번 봐 형은 엑스는 2는 이거야 엑스는 2는 이거야 엑스는 2는 이거야 엑스는 2? 엑스는 2가 이거야 시게 이거야 어휴 엑스는 2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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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는 2는 이렇게 있어야 한점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이해되는데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 새끼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 새끼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 먼저 얘기해 지석으로 그래프 얘기하지 말고 누가 해볼까? 은채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 싫어 아휴 왠지 그래야 내가 내가 어떻게 그려? 저번 시간에 했잖아 저번 저번 시간에 생각 검토할 때 안 했나? 했어 했잖아 응 어떻게 그려? 이 새끼 그래프를 그리고 이 새끼 그래프를 그리고 아휴 노력해라 노력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안 남는다며 자기가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느끼셔야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건 완전 울트라 케이스 슈퍼 짱 쫒아지 알겠죠 자 Y는 FX가 이렇게 있고 이 새끼를 먼저 그리지 이 새끼를 그리고 어떻게 Y가 음수를 꺾고 올린대 아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잖아 이렇게 Y는 FX라는 놈이 있어 그렇다면 절댓값 때문에 이 값들이 양수로 확대가 꺾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이해 되죠 은채 다음 번에 절댓값으로 물어봤는데 모르면 혼날 줄 알아 네 자 그러면 이 새끼를 그리면 되죠 먼저 저는 무슨 암수야 이거 어떻게 그려 은채 지수 암수 그래프 잡는 그리는 법 불러 자 은채아 공부를 할 때 말이야 어 이 로그 암수하고 지수 암수하고 그리는 사탄이 비슷하지 근데 조금 달라 그지 로그는 정의역이고 지수는 취역 먼저 잡는 거지 이거에 대한 구분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분명히 헷갈리는게 맞거든 알겠지 근데 그 그분 구분을 니가 스스로 공부를 할 때 어 하여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여기서 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알겠어 그거를 잘하는 새끼들 공부 잘해 선생님이 고삼 때 깨우친 봐야 이게 내가 새가 빠지게 정교운동보다 공부를 더하면 불가하고 정교운동을 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라고 알겠어 그걸 찾으니까 성격 쭉쭉 올라가는 거야 이해하지 어 공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갈 수 있어 여기 빡통 없거든 알겠어 방법을 모르는 거야 지금 방법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알겠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정말 깨우침이 머리가 좋은 새끼들은 이 얘기도 받아 적어놓을 거야 아마 아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계속 하겠지 응 근데 니 앞에서만 그냥 아 오르신 말씀이 아주 지장하신 말씀이지 하고 집에 가면 가까운 거 있어 이러면 다람이도 쳇팍기 졸듯이 걔에서 똑같은 일만 벌어지는 거라 똑같은 일만 알겠어 알겠어 얘 하지 응 자 뭐부터 그 잡아 너 해봐 형은이 치약이 그럼 치약이 뭔데 불러니가 치약이 뭔데 치약이 뭔데 치약이 뭔데 치약이 뭔데 치약을 해요 와 양은 와이가 마이너스 P보다 크거나 낫다지 아 아 지금 저기를 몇 번째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치약 잡는 걸 모른다는 거는 너는 진짜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어 알겠어 어 니 아까 물어보는 것도 솔직히 내가 그냥 가만히 넘겼지만 진짜 멍청한 거 물어봤거든 어 뭐 똑바로 해 알았어요 이해하지 왜 좋게 얘기해서 암삭기만 이제 쪽을 줘야 돼 시장하는 거냐 어 니가 내 아들이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 니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라고 알겠니 그런데 너의 부모님은 너를 공부시키려고 나한테 맡겼지 그치 너 공부를 해야되게끔 내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똑바로 해 알겠죠 내가 뭐하러 그림 그리는 걸 다 순서대로 정해주겠어 너네들이 스스로도 그림을 찾아도 못 그리니까 내가 쉽게 그리도록 알려준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한 학습을 똑바로 안 하냐고 아 아 아 아 아 피보다 크니까 위에서 그리고 밑이 1이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피가 문제에서 뭐래 피가 양이 더 피가 양이 더 피가 양이 더 그럼 마이너스 피는 응수 맞아 네 지금 여기에 뭘 하나 더 그려야 돼 꺾고 올려둘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 그렇지 그렇지 이해해 왔네요 니네 수학이 기본 이론이 없잖아 맞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알파벳을 모르고 영어를 읽는 거야 해석이 안 되잖아 어 어 좀 꺾고 올리자 이제 이렇게 꺾고 올라 올려 그죠 선생님 그렇게 그렇지 잘못 끊었네 잘했어 영자야 Y는 마이너스 피고 이렇게 그려줘야지 오케이 잘했어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게 음수니까 꺾고 올려야지 맞죠? 점근선도 같이 꺾어 알겠어요? 점근선도 얘는 뭐야 점근선이 Y는 피네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네 맞아? 이게 무슨 선이라고? Y는 팔 하고 어디서 만나래? Y는 팔 하고 어디서 만나래? Y는 팔 여기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Y는 팔 하고 P하고 대소관계는 팔이 더 크지? 네 같아도 돼 안 돼 형이 과일 어 같아도 돼 안 돼 안 되잖아 되잖아 쭈다니 이게 Y는 팔 여기어 봐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래요 그거 안 만난다며 예 예 예 예 51 3에 A 승은 5에 B 승은 K의 C 승이랜跟 ROG 는 누구시 ROGY ,ROG 는 로그에 로그에 2AB 마이너스 로그에 2A 도하기까지 A B 이러네. 맞아요? 자 얘를 보면 어떻게 풀어요? 누가 해볼까? 소원이 얘를 보면 뭐라고 어떻게 풀어요? 소원이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잘했어. 는을 놓으면 이 새끼에 대해서 두 가지야. A는 로그 3에 L 이라고 쓸 수 있지? 3은 L에 A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더 많이 이용된다. 알겠죠? 더 많이 이용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할 때 이것밖에 없죠? 로그 C는 로그에 2A 더하기 B 분의 2A 이라고 쓸 수 있지? 네. 맞어? 그럼 C 분의 1은 2에 B 분의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쓰면 B 분의 1이죠? 이렇게 쓰면 2A 분의 1이야. 맞아요? 네. 그러니 로스라는 거죠? 로고스라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O는 L에 B 분의 1이지? 네. 맞죠? K는 L에 C 분의 1 이렇게 돼요? 네. 맞냐? 자 그래놓고 여기 2A 분의 1이죠? 여기다가 몇 승 해버려? 2B 분의 1승? 맞니? 그러면 루트 3이지 얘들아? L에 2A 분의 1이고 O는 L에 B 분의 1이지? 둘이 더했네? 뭐 하면 돼? 오루트 3은 L에 2A 분의 1에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어? 네. 근데 얘가 뭐랑 같아? C 분의 1. 그럼 L에 C 분의 1은 K지? 요렇게 같은 거네? 이해해요? 네. 자 거기서 얘들아 합분의 곱이죠? 합분의 곱이지? 합분의 곱이야. 얘는 항상 곱분의 합으로 바꿔야 돼. 알겠지? 합분의 곱은 곱분의 합으로 바꿔야 된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B12번. 몇번? 22번. 22번. 자 Fx는 A에 Bx 마이너스 1. Gx는 A에 1 마이너스 Bx. 얘네 둘이 X는 E에 대칭. 먼칭? 대칭. 대칭. F4. G4는 2분의 5. 혹시 맞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봐. 민정이 맞았어? 잘했어요. 손이 맞았어? 네. 손 맞았어? 왜 이런 어려운 거 맞으면 앞에 시디쉬운 거 다 틀려 갖고 와? 응? 잘했네. 자. 허바. 그러니까 이런 머릿속이 없으니까 시디쉬운 거 틀려 갖고 오잖아. 시잖아. 구랑 그래. 어? 이런 거 공부하세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둘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지웅이. 응? 둘의 관계. 어떤 관계야? 본인이. 어? 둘이.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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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ional punto matni GT fünfっ5 explorer. 여보세요? 어? 어어? 어? 염 Install. 저게 첫 번째는 뭐가 게 없었어야 된다면 미 씨 옆 얘기하라고 봤어야 돼. 이해 되는데 escaped Ahí nessa possibile? 제가 좀 비스무리 해 그냥 지사는 빛이 없으며 와인 쪽 대칭 이라 그랬지 왈츠 대칭 이라 그랬어 이해되는데 왈츠 대칭이 미시 없으며 그런데 어디 대칭이야 에그는 이해를 미시 역수 관계를 보셨어야 되요 이해되는데 그럼 당연히 어떤 선의 대칭이죠 미셔프 관계니까 미시 없으며 기본 한번 왈츠 대칭이거든 이해되요 안되요 이해되 그러면 그려 보자 미시 역수 관계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냐 이해하네요 이해하지 이해하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엑스는 이가 되겠네 되안되요 이해하지 그럼 뭐가 보여지 그 다음 해야될게 보이지 뭐가 보여 2를 읽어봤네 교점이 있으면 공개심을 만들 수 있잖아 2를 집어넣으면 같네 a 의 2b 마이너스 1은 a 의 1 마이너스 2b 니까 이 둘이 같으면 b는 얼마나 와 그래 되안돼 이해하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뭘 하고 싶어 집어넣지 F4가 집어넣으면 F4가 집어넣으면 이게 2분의 1이잖아 b가 그죠 b가 2분의 1 b가 2분의 1 그럼 40분은 a야 그 다음에 G4는 a의 바이너스 1승이야 얼마 곱해 놓고 2 곱해 놓고 푸세요 이제 알겠니 얘 나와요 엄마 23번 이거 했던거 아냐 사먹었지 맞은사랑 아 많이 많았네 자와 에는 이 분의 렉스 더 이케이고 와인의 2 x 승이에요 요기가 얼마에 3노트 올해 a 의 x 좌표가 여기가 a 고 여기가 b 이 그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저 그림만 보고 무슨 생각 들어야 된다 가 필요 없고 자표 놓고 푼다 라는 생각이 들면 돼 알겠지 자표 놓고 푼다 라는 생각이 들면 된다고 맞죠 그럼 여기를 a, e의 a 승 또는 1 2분의 1에 승을 수 있지 이 점은 2분의 2점은 b, 2, 내가 이렇게 2에 b 승 2분의 1, b 더하기 이렇게 이렇게 놓게 되면 문자를 두개 썼잖아 그럼 식을 몇 개 만들 생각하면 돼 두 개 만들 생각하면 돼 이해해요? 그러면 b 마이너스 a, 분의, 그죠? e의 b 승 마이너스 e의 a 승은 기울기 2분의 1이야 네 기울기를 구할 때 얘를 안 쓴 이유가 뭐야 y 좌표를 적었으면 당연히 2분의 1이 나와요 항등식이 된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3노트 5레메 맞아? 그럼 b 마이너스 a 제곱에 여기는 9호 하시고 이렇게 쓸 건데 이 b 마이너스 a는 x 좌표 차에 제곱을 한 거지 자 y 좌표 할 때 이거 k 달린 거 쓸래? 안 달린 거 쓸래? 어? k 달린 거 쓸래? 안 달린 거 쓸래? 안 달린 거 안 달린 게 여기서 편하잖아 그죠? 4분의 1에 b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맞냐? 맞죠? 그러면 4분의 5에 b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얼마야? 45고 b 마이너스 a의 6 나오네? 맞아? 이제 그럼 얘는 6이야 인정해야 하네요 그죠? 그럼 b는 6 더하기 a야? 이해해야 하네 그럼 2의 6 승에 2의 a 마이너스 2의 a 승은 2분의 인정해?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지? 세모 세모잖아 이해하죠? 이 6승 빼기를 세모지? 이해해? 이렇게 풀어? 알겠죠? 근데 그때 요런 방법도 알려줬죠? 힘들더라도 수능에서도 다 맞는 새끼들이 모든 문제를 되게 쉬운 방식 찾아서 풀어서 맞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을 갖다가 놓게 되면은 풀 수가 있다 무조건 내가 문자를 세게 놨으면 식을 세게 놓고 세게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게 연립이 되게 좋갔더라도 그죠? 연립 방식의 기본이 뭐야? 문자 소고거든 문자를 계속 소고해 나가면서 열심히 열심히 풀면 답이 나온다고 복잡해도 알겠니? 알겠니? 마이너스 4 더하기 0.5 얘를 이렇게 바꾸라 그랬죠? 얘를 뭐하고 싶으면 정수 더하기 양해 소수 알겠어? 이렇게 바깥치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소수 부분을 갖고 오는 거죠? 맞아? 이게 로그 5보다 3보다는 크고 로그 4보다 작다 인정해요? 왜? 문제에서 로그 3은 0.4771이라고 좋지 얘들아 로그 2는 0.300이라고 좋지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항상 연속된 자연수가 되겠고 쓰면 돼 연속된 자연수 알겠냐?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 4를 빼죠? 이해해? 그러면 쟤들은 로그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 승인정 그럼 마이너스 4.5 인정 로그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 승인정 그럼 이새끼가 얼마지? 이새끼가 로그 A 아냐? 마이너스 4 승인정 이해해야 돼 인정하죠? 그러면 A가 뭐보다 더 커? A가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 승인정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 승인정 문제 봐봐 A가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 승인정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죠? 문제에서 이새끼가 몇자리 돼? 봐봐 거기 최종적으로 이렇게 써있잖아 A 곱하기 10에 N 승인 M 보다는 푸브 N인데 이 M하고 N이 한자리 아니야? 맞죠? 그럼 이새끼를 여기 한자리를 만들자면 N이 무면 돼 어 뭐라고 이해해야 하네 그럼 M은 얼마야? N이 하면 여기가 아닌 자리잖아 M3 이죠 이해해요? 왜? 알겠노? 음 종아잉 20 오바 약밥 25 오바 25 오바 25 오바 25 오바 이거 기억해가 나오면 많이 틀린다 얘가 궁금하면 정수더기 양의 소수 소수부분 갖고와서 로그로 범위 잡아주기 이해가 안되 다시 마이너스 4 더 해주기 이해하죠? 많이 틀려야 얘가 나오면 알겠느냐 알겠느냐 네 조화뇽 자 이렇게 있고 쩡쩡쩡쩡쩡 이렇게 있고 이게 아니네 아 이렇게 있죠 아 아 아 곡선이 두개가 있네 자 이게 Y는 로그 EX 얘가 Y는 로그 EX 3승 맞죠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C 여기가 C 여기가 C 여기가 C D, E, F, Z 맞아? 1 대 1에 이 면적이 얼마? 빗금친면적이 2분의 5 자 또 가르쳐준 대로 생각해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승희 뭐 해야 돼? 아니에요 뭐 해야 돼? 영서 뭐 해야 돼? 지웅이 뭐 해야 돼? 잘했어 저 관계를 봐야 돼요 저 관계 못 보면 문제 안 풀려요 알겠어요? 네 물론 좌표 놓고 풀어도 돼요 알겠지? 관계를 보면 더 편해요 알겠죠? 관계요? 어떤 관계예요? 흰 뭐가 3배야? 얘네들이 3배는 제가 뭐가 3배야?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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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Y 값이 3배 된거죠 이게 앞으로 내려오면 이해해요 안 돼요? 함수값 3배 된거지? 뭘 할 수 있어 여기가 1이면 너가 얼마? 2 Y2 왜? 1일 때 3대야 되니까 여기도 1이면 넌 얼마? 2 2가 되죠 이해해요 안해요? 이해하죠? 잡화 안 놓고 풀면 편해요 이거는 자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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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너네들 이동형 보여요? 네 보이죠? 종합비때 몇돈 모양이죠? 네 닮은기가 몇대 몇이에요? 1대3 1대3 1대3이죠? 네 면적비는요? 1대9 1대9네요 그러면 다시 여기 계속 봐 1대 이면적은 얼마에요? 그럼 이면적이 36이라는거 알겠어요? 이해하네요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구하라는 면적은 이 하다리 꼴이네? 나는 크다란걸 알죠? 크다란걸 면적 구하는 방법이 어? 이거죠? 2분의 1에 뭐해? 면적 2분의 1에 2분의 1에 너도하기 너도하기 너죠 곱하기 너죠 2분의 1에 이거 너하기 이거에 곱하기 너지 맞죠? 자 이 새끼 면적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2분의 1에 너도하기 너에 곱하기 너지 네 그러면 두 면적을 구할때 2분의 1에 나중에 이거 곱하기는 공통이죠? 이해하는데 그럼 면적비는요 너 더하기 너 대 너 더하기 너에요? 네 면적비는요 네 곱하기 돼 왜냐하면 2분의 1을 하고 둘 다 2분의 1로 시작하지 면적을 구할때 그러니까 높이는 얘하고 얘가 공통이잖아 높이 높을 때 이해하는데 은채대? 오케이 그러니까 너도하기 너 너도하기 너 이 비율이지 그냥 그럼 비율이 얼마에요? 이 길이의 3분의 2가 이 길이 아냐? 네 이 길이의 3분의 2가 이 길이 아냐? 여기도 알고 이렇게 이렇게 풀기 싫으면 어떻게 풀어요? 일단 이 면적을 36이라고는 잡으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고나서 여기를 몰아놓고 A 여기를 D 알겠죠? 그러고나서 이 면적을 다 표현할 수 있죠? 이 좌표 표현하고 이 좌표 표현하고 이 좌표 표현하고 이해하네 그저금 이 길이 이 길이 나오는 거 아냐? 이 좌표 표현하고 이 좌표 표현하고 이해 돼야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넓이 식 하나 구현해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새끼 식 하나 구현해주면 알겠어? 앞에 거에 얼마를 곱하면 얘가 되는지 보여요 이해 돼야 안 돼? 어? 끄세요 좀 적당히 가게